5월 13일 토요일 인천글로벌 캠퍼스에서 스포츠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스포츠데이는 인천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리는 큰 연례 행사 중 하나로 인천글로벌 캠퍼스 소속 대학인 뉴욕주립대, 조지 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총 4개의 학교의 학생회가 화합하여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학생들이 스포츠데이에 참여해 운동을 함께하며 협동하고 일고 왔던 공연단체를 홍보하는 등의 목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인천글로벌 캠퍼스 체육관에서 1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인천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유병원 대표이사와 뉴욕주립대 학생처장, 그리고 조지 메이슨대 입학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각 대학교의 축구, 농구와 서바이벌 피구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경기 중간에는 유고골, 어글리, 일루션, 스케치, 그리고 네메시스 등의 밴드부와 댄스부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사전에 축구와 농구 경기 예선전이 치루어졌으며 결승전과 3-4위전이 펼쳐졌습니다. 시상 분야는 종합우승대학, 종목별 우승대학 3개 그리고 참가상으로 대학 임원분들이 시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품추첨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상품들을 증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인천글로벌 캠퍼스의 학생들이 체력 증진을 하며 침묵과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IBS 강나희입니다.